오늘 뉴스장터는 어제 진행됐던 이명웅의 콘서트 I'm Hero 투어 2023의 대구 공연, 첫날 공연을 총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래서 팬티버들의 리뷰 영상하고요. 그리고 팬들, 어제 공연장을 갔다 오신 분들이 SNS에 올린 댓글, 그리고 콘서트 후기 등을 모두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어제 대구 공연을 총정리해서 다섯 단어로 말씀을 드리면 이거예요. 감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감동. 그리고 열기가 넘쳤다. 너무 뜨거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공감이 있었다. 그리고 행복했다. 그리고 흥분이 있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감동, 열기, 흥분, 공감, 행복.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게 대구 공연인데요. 어제 공연을 보신 분들 중에서 젊은활배 오구TV에서 인터뷰 하신 분 보면요. 그냥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이명웅 무대만 보면 그냥 눈물이 난다고 이야기하면서 또 눈물을 흘려요. 왜냐면요. 이렇게 멋진 무대를 꾸미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 그리고 이 무대 열기를 위해서 그 무대 위에서 땀을 뻘뻘 흘리는 이명웅의 모습을 보면 그냥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그런 평가를 받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요. 환상적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음향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서울 공연에 비교해서 음향이 좀 좋아졌고. 뮤직통의 리뷰 영상을 보면요. 서울 공연보다 대구 공연이 훨씬 좋았다. 무대 장치나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 공연은 첫 공연이어서 특히 첫 주의 공연 같은 경우는요. 이명웅 힘을 너무 줬는데 이제 완급을 조절했던 무대가 대구 공연이었다는 거예요. 완급을 조절하는 무대였다. 더 완벽해진 무대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대구 공연인데 또 한 분 팬의 댓글이 굉장히 재밌는데 이상한 마력에 빠지는 것 같다. 이 혼이 빠져나가는 그러니까 이명 콘서트를 보고 난 이후에는 이상한 마력에 빠지는 것 같은데 혼이 빠져나가는 그런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기분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상한 마력에 빠져서 혼이 빠져나가고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기분이었고. 또 한 분은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젊음의 빛노트에 무엇을 썩 추억을 가득 담아놓은 그런 느낌이었다. 그래서 나는 내일 오늘입니다. 오늘이나 내일도 곧돌이라도 또 대구 엑스코 동간에 가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보면요. 처녀 시절에 설렘과 떨림을, 떨림이 되살아나게 한다. 떨림을 되살아나게 한다. 이게 뭐냐면요. 젊음, 힐링이 되는 거예요. 젊음을 안겨주는 거예요. 내 젊음의 빛노트에 어떤 글씨를 써주는 거예요. 이게 대구 공연의 팬들의 반응이고요.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바탕 꿈을 꾼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환상 그 자체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또 다른 팬은 또 이렇게 쓰고 있어요. 가창력은 말할 것도 없다. 말투가 너무 이쁘다. 3시간이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빨리 시간이 지나가는 경우는 거의 처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고요.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본인이 이렇게 이명의 공연을 보러 와서 호텔에 주무셨던 모양이에요. 이렇게 호텔의 여성분인데요. 호텔에 혼자 이렇게 잠을 자는 처음의 경험이다. 어제 7시 30분에 공연이 시작됐기 때문에 끝나는 시간이 좀 늦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호텔에 주무시면서 내일은 오늘이죠. 오늘 대구 관광을 즐기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혼자 호텔에 자는 처음 경험이다. 라고 하고요. 라고 하고요. 또 한 분은 처음 봤다. 영웅시대 가입 이후에 처음으로 이렇게 콘서트를 봤는데 너무너무 환상적이었다. 눈물이 난다. 이렇게 쓰고 있고요. 또 한 분은 20대 영웅시대라고 하는데요. 지난해 콘서트를 7번 보고 이번에 서울 공연을 보고 대구 공연을 봤는데 멋진 너무너무 멋지고 너무너무 완벽한 무대를 보여줘서 감사하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가시는 분들에게 팁이 될 수 있는 건데 어제 바람이 불고 대구 날씨가 춥지 않았습니까? 체감온도는 훨씬 추웠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공식 티셔츠 위에 이렇게 다시 돗발을 입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건 팁입니다. 오늘 가시는 분들은요. 공연장 안은요. 너무너무 뜨겁다고 그래요. 너무 덥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들어가서 옷을 벗을 수 있는데 특히 공식 티셔츠 같은 경우도요. 후드가 들어가 있는 것을 입으면 땀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얇은 공식 티셔츠를 입는 것이 좋다. 이거 팁이에요. 땀이 너무나서 얼굴이 붉어질 정도가 있을 정도로 바깥의 날씨는 추웠지만요. 공연장 안의 열기는요. 용광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덥지 않으려면요. 너무 두꺼운 공식 티셔츠를 입지 말고 좀 얇은 티셔츠를 입고 돗발 같은 것을 이제 바깥에 갈 때는 입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바깥 날씨와 안의 열기는 완전히 열대와 한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한 분은요. 끝나자마자 이분도 이제 그쪽 대구 숙소에서 자고 가시는 모양인데 남편하고 같이 온 것 같아요. 오래간만에 남편하고 그 공연장 인근 선술집에서 막걸리 한 잔 하고 있는데 연애 시절로 돌아간 느낌이다. 이게 이명훈 콘서트가 주는 매력이자 효과고 순기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남편하고 오선도선 이렇게 선술집에서 막걸리를 한 잔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은 이명훈 공연을 봤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쪽 숙소에서 자고 그다음에 대구 관광을 또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명훈 공연은요. 그 지역사회의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대구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의 숙소도 그렇고 그리고 음식점도 그렇고 관광지도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각 지역자치단체들이 우리 지역에도 좀 공연을 와달라 이렇게 지금 러브콜을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명훈의 콘서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한 분은 또 이렇게 쓰고 있네요. 요즘에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완전히 스트레스 날려버렸다. 그리고 또 한 분은 영웅시대인데 젊은 여성인 것 같아요. 이분은 또 이렇게 오늘 밥 한 끼도 안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딱 갔더니 주변에 다 이모분들이 있어서 밥도 안 먹었다니까 과자도 두고 먹을 것도 주고 이게 영웅시대예요. 영웅시대는 가족이지 않습니까? 이명도 한 가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흥분이 돼서 밥을 한 끼도 못 먹고 7시 30분에 공연에 들어갔는데 물론 그 전에 6시 30분부터 입장을 했는데 주변에 모두 이모들이라는 거예요. 친근감을 바로 느꼈다는 거죠. 과자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그래서 그렇게 밥을 한 끼 안 먹었어도 흥분이 돼서 밥을 못 먹었지만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어제 대구 공연 첫날에 팬들의 반응이에요. 아 대단합니다. 다시 정리하면요. 서울 공연보다 더 내용이 업그레이드 된 것이다. 서울 공연은 특히 첫 주 같은 경우는 이명이 좀 힘을 많이 준 것이 아닌가. 뭐 그렇지 않습니까? 콘서트라는 게 좀 갈수록 더 노하우도 쌓이고 또 성숙도가 높아지는데 대구 공연 첫날 공연이 그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오늘 공연은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될 수도 있고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뉴스장터는 어제 대구 공연 첫날 공연과 관련해서요. 팬투버들의 리뷰 영상하고요. 그리고 팬들이 SNS에 글을 올리지 않습니까? 후기를 모두 정리해보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감동이 있었다. 뜨거운 열기가 있었다. 공감이 있었다. 행복한 그리고 행복했다. 그리고 흥분이 있었다. 다 첨부에서 말씀드리면 힐링이 있었고 치유도 있었고요. 눈물이 나고 뭐 이랬다.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어제 대구 공연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티켓을 구하지 못해서 가지는 못했지만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데도 팬투버들의 리뷰 영상 그리고 모든 걸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총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요. 수공연했습니다. 편의투데이 들으신 찾아봤습니다. 아멘